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혈액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충만환교회 주차장. 이곳에 교회버스가 아닌 헌혈버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자 충만환교회에서 개최한 헌혈, 생명 나눔의 기적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헌혈 질적이 11.6% 감소했고 헌혈 참여자 수가 6.4%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응급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고매 또 주님을 향한 은혜 보답하는 마음도 되고요.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 사랑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섬겨보자 라는 차원에서 사랑 헌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혈 운동에 참여했으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교회가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자 앞장서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작은 헌혈이 정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피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을 통해서 아 내가 나의 피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고 아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와 더불어 충만한 교회는 고난 주간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 공모전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헌혈을 통해 몸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그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그 사랑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CPS 서현호입니다.